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고드름 이에요. 고-드름. 고드름. 어, 그것도 고드름이야. 어, 여기 고드름이 많아요. 고드름. 여기 왜 고드름이 많아요?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It's a tree. 나무 위에, on top of 나무. 나무 위에, 어, 눈. Snow. 눈이 쌓였어요. Piled up. 나무 위에 눈이 쌓였어요. 여기에 이 나무, 이 나무에도 나무 위에, on top of 나무, 눈이 쌓였어요. 눈이 많이 쌓였어요. 의자예요. It's a chair. So, 의자 위에도 눈이 쌓였어요. 이것은 식탁이에요. It's a dining cable. So, 식탁 위에도 눈이 많이 쌓였어요. 어, 저기에 지붕이 있어요. It's a roof. 지붕 위에도, 지붕 위에도 눈이 많이 쌓였어요. 자, 여기 사슴 있어요. 사슴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어요. So, 사슴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어요. 여기에는 토끼가 있어요. 토끼 머리. 토끼 머리 위에 눈이 쌓였어요. 여기에 꼬꼬댁 닭이 있어요. 꼬꼬댁 꼬꼬댁 닭. 닭 머리. 닭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어요. 눈이 쌓였어요. 꿀꿀꿀꿀. 이것은 돼지예요. 돼지 머리 위에 뭐가 쌓였어요? 눈. 눈이 쌓였어요.